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워드 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불꽃축제로 정했습니다. 주로 가을이 되면 해마다 전국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즐기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만 교통대란, 쓰레기 문제, 또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유로 별로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관련해서 이따가 배경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 듣게 되는 얘기를 제가 3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불꽃축제는 무료로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좋은 자리가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주변의 호텔 숙박비는 평소에 10배까지 오르기도 한다. 이런 뉴스 듣게 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꽃축제에 대한 약간 찬반 의견인데 교통 혼잡이나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불꽃축제가 많은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축소하거나 폐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불꽃놀이의 소음과 빛이 특히 동물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불꽃축제는 제한하는 것이 맞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면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랙티쿠스 출판사는 중급 실용영어를 기치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랙티쿠스의 종이책과 전자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이책으로 절판된 책들은 전자책으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불꽃축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영어 대안 살펴보고 주요 표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에서 불꽃축제가 열리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그런 축제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또 관광객을 더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불꽃축제를 기획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을 보면 즐겁고 또 시원하게 터지는 폭죽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꽃축제가 열릴 때마다 교통 대란, 쓰레기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불꽃놀이를 좀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죠. 특히 그 소음과 빛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 특히 새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대안 두 개 들어보시고요. 주요 표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ackground In the fall, fireworks festivals are held across the country. Festivals that have been put on hold due to COVID-19 have recently resumed,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planning new fireworks festivals to attract tourists. Many people say that it is fun to see fireworks colorfully decorate the night sky, and that hearing firecrackers exploding relieves stress. However, after a large-scale fireworks festival, news reports about massive traffic congestion and littering problems follow. There are also claims that the noise and light from fireworks have a negative effect on animals living in the area, especially birds. Fall witnesses fireworks festivals across the country, with many resuming after COVID-19 disruptions, and additional new events planned by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tourists. While many find joy in the colorful night sky and stress relief from firecracker sounds, post-festival reports highlight issues like massive traffic jams and littering. Concerns are also raised about the adverse impact of fireworks on local animals, particularly birds, due to the noise and light. 네,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불꽃축제들이 재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열리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떤 이벤트라든지, 하여튼 뭔가 진행되는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put...onhol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old인 상태로 두는 거죠, onhold. 근데 여기서는 불꽃축제들이 중단이 된 거니까, 수동형 문장이 만들어져서 put하고 onhold가 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put...onhold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동형으로 만들면 what...is put onhol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대안을 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요. 가을은 무엇을 목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불꽃축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가을이 무엇을 목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무생물주어 구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열릴 때 어떤 일을 주호로 잡고 witness 같은 동사를 쓰면 그때 그 일이 열린다, 행사가 열린다, 이벤트가 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문형을 좀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았던 이벤트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resume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에도 have recently resumed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했죠. with many resum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resume이라는 단어는 무엇무엇을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be resumed 이렇게 재개되는 경우에는 수동형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다시 재개한다라는 의미로 능동형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resumed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have resumed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묘사적인 말, 우리말의 묘사적인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옮길 때 그대로 옮기면 되게 촌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말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도 뭐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see fireworks colorfully decorate the night sky 그러니까 불꽃이 밤하늘을 colorfully decorate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거의 우리말에 가까운데 그대로 영어로 옮겨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decorate라든지 colorfully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서는 그렇게 뭐 수놓다 이런 말을 하진 않고 그냥 화려한 밤하늘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find joy in the colorful night sk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대안 모두 colorful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잘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통 혼잡과 쓰레기 대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 혼잡은 traffic congestion 첫 번째 대안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두 번째 대안처럼 traffic jam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traffic jam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하긴 한데 conges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레기 대란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아무데나 이렇게 막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을 영어로는 litt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쓰레기가 쌓였다. 이런 얘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littering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보도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보도를 주어로 잡고 그런 보도들이 follow, 뒤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도가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첫 번째 대안처럼 그렇게 follow를 적절히 써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대안에 보면 post, festival, reports, highligh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post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끝난 다음에 나온 reports, 보도들은 뭐뭐라는 점을 highlight,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도를 주어로 잡아서 보도가 뒤따른다라고 해도 되고 보도가 어떤 사실을 강조한다, 잘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적절히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에 있는 주요 표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장 영어로 하나씩 표현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불꽃축제가 무료이긴 한데 좋은 자리가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기도 하고 또 호텔 숙박비는 10배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역시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웃돈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 두 대안에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 프리미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금융 영어로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같은 발상입니다. 원래 가격보다 더 붙는 돈, 웃돈 그것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것은 Be traded at a premium 이렇게 트레이드를 적절히 써서 거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대안을 보면 Come at a premium 이렇게 얘기했는데 Prime sitting,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가장 등급이 높은 그런 자리, 좋은 자리는 프리미엄에 come,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come at a premium 여기서 이제 웃돈이 붙는 거니까 프리미엄을 쓴 거고 만약에 비용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come at a price, come at a cos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come을 적절히 써서 뭔가를 이용하려면 웃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적절히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10배까지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르는 거니까 rise를 쓰거나 첫 번째 대안에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처럼 급등하는 경우에는 surge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surge를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배까지라고 할 때는 이제 up to 10 tim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배라고 할 때 fold를 그 숫자 뒤에 붙여도 되죠. 그래서 10배는 rise tenfold 10 다음에 그냥 fold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rise tenfold 혹은 surge tenfol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0배까지라고 했으니까 까지라는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up to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소 가격보다 평소 비용보다 라고 할 때 평상시에 그런 가격이니까 regular price라고 하거나 usual price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해서 10배다 라고 얘기할 때 10 times하고 regular price 사이에 뭔가 전치사 같은 게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냥 10 times the regular price 10 times their usual price 이런 식으로 무엇의 몇 배인지 그 단어만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0배까지 오른다라는 말은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데요. 교통 혼잡 그 다음에 쓰레기 이런 문제가 있지만 불꽃축제가 많은 이들한테 얼마나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축소하거나 폐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역시 영어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2 선사한다고 할 때 즐거움은 이제 joy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많은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앞에 great를 붙일 수도 있고 a lot of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거대한 것은 또 immense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에서는 the immense joy 이렇게 엄청난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할 때는 일단 뭔가를 제공한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사는 provide가 있죠. 그것이 뭐 서비스든 여기처럼 뭐 즐거움이든 아니면 손에 잡히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rovide joy 이런 식으로 동사 provide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은 가져다 주는 거니까 bring to를 써서 bring to many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bring joy to many people 이런 문형인 거죠. 그러면 역시 즐거움을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공할 때 provide를 써도 되고 아니면 가져가는 거니까 bring을 써도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축소하거나 폐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을 보면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없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outweigh any reas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outweigh라는 건 무게가 더 나간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동사죠. 그런데 실제로 무게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장점, 좋은 점 그런 것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할 때 outweigh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꽃축제의 즐거움이 불꽃축제를 축소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the joy outweigh any reason to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안 문형도 우리가 생각해내기 아주 쉽지는 않은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많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outweigh라는 동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즐거움이 폐지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대안에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provide를 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이유라고 할 때 reason 앞에 붙인 형용사는 empo입니다. 이 empo이라는 단어는 뭐 넉넉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충분한 이유 같은 것을 말할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vide ample reason not to 혹은 to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outweigh라는 동사의 쓰임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꽃놀이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소음과 빛이 동물 특히 새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꽃축제는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대안 두 개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3 Studies show that the noise and light of large-scale fireworks have a negative effect on animals. Fireworks festivals that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cosystem should be restricte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noise and light from extensive fireworks displays negatively impact animals. Fireworks festivals with such effects on the ecosystem should be restricted. 네 악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많이 다룬 표현인데요. have a negative effect 혹은 have a negative impact on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임팩트는 동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처럼 impact animals 이렇게 했고 이 앞에 디스플레이는 동사가 아니고요. 불꽃축제를 fireworks displays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negatively impact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된다 불꽃놀이를 제한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은 restrict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should be restricted 두 대안에서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fireworks festivals with such effects 이렇게 서치를 썼는데 여기서의 search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꽃축제는 이런 뜻인데 뭐 그러한 뭐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해당 사항과 같은 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표현할 것 같지만 그냥 search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어떤 말을 다시 표현할 때 search가 아주 중복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단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 또 제때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쓰임을 눈여겨보시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대신 search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꽃축제에 관한 얘기 해봤는데요. 불꽃축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꽃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